Q. 천재의 타구를 천재가 잡아낸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이 타구가 안쪽으로 들어와요. 일로에서 아웃입니다. 원테인 선수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. 스핀이 강하게 걸리면서 파울이 될 타구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. 경기는 이제 2회말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. 마이언스 박입니다.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타구의 스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저는 이 스핀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. 저는 저도 타자였지만 이렇게 스핀을 먹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